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사유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저는 문화센터장 이현우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선조를 1편, 2편에서 나눠서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광해군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광해군은 선조가 그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잘했으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위가 좀 불안정했잖아요. 공식 세자가 아니었고, 물론 분조라고 해서 조정을 나눴다 해서 임진왜란 때 분조를 맡아서 활약을 하긴 했는데 그 후에 임금되고 나서 사실 광해군 모습을 보면 임금으로서의 모습이 당당하지가 못하고 자신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드라마라든지 그런데 보면 광해군은 먼저 자신감도 있고 본인이 임진왜란 때 많은 공도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안 보고 자기 상상력으로 하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이번에 보다 깜짝 놀란 게 광해군이 제위 한 십몇 년 동안 경연을 한 게 열 번도 안 된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권 초에 친형 임해군을 또 죽였거든요. 몇 년 후에는 임목대비하고 선조 사이에서 태어난 영창대군을 또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유교 국가의 핵심은 뭡니까? 혈친들이 가깝고 화목해야 그걸 기반으로 임금이 나아가서 신하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거에 실패한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단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애초에 그런 소통 자체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왔는데 이게 뭐냐면 광해군 3년 됐을 때예요. 10월 14일자에 보면 당시 영의정이 이원익, 이원익은 남인이에요. 남인. 남인이기 때문에 또 서인보다는 좀 더 왕권 강화론자이기 때문에 광해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같은 건데 이원익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수를 범받으려면 우선 조상을 범받으라고 했습니다. 선왕이 바로 선조죠. 선왕의 은총을 입어서 경연해서 모시면서 보니까 즉위 초년에는 거의 하루에도 경연에 두세 번씩 안 나오는 날이 없었고 그러면서 전화도 다 틀어서 아는 일 아닙니까? 말년에는 병이 들어서 중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때도 벌써 궐직이라는 게 당직을 비우는 거예요. 승정원에서 특히 승정원 그런 일이 가끔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부지런하게 경연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궐직이라는 건 기강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경연을 열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기강이 먼저 무너져서 그렇다면서 아주 무책임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쳐놓고는 엉터리로 답을 하니까 다시 이원익이 정면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상께서 만약에 열심히 경연에 납시하여 궐직하는 일을 엄중히 다스린다면 기강이 저절로 설 것입니다. 본인부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갑자기 저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광해군이 이래요. 오늘 경을 만나보니 주역에 말한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아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이제 권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권교에서 임금이 됐을 때도 임금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보필할 큰 대신 재상을 구하는 게 제일 이로운 거고 또 밑에 있는 신화도 사실은 좋은 임금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견대인이다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래도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인데 그때 이제 사표를 낸 거거든요. 못하겠다. 그런데 이때 이 의원이 다시 예리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또한 형식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정복을 찔렀죠. 왜? 진짜 진심으로 말한다면 제 말이 그렇게 좋으면 제 말은 채택하고 제 자리를 잘라야 된다. 직격상 난리죠. 광해군이 사실은 제대로 답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지금도 현재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도 대국민 담아라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물어보고 답하고를 같이 반복을 하잖아요. 이때도 그런 게 돼야지 기강도 자리 잡힌다는 건데 그걸 안 해놓고서 기강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광해군의 경우에는 여러 조선 임금들 중에 유난히 상궁들, 황관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조정신하들을 좀 멀리했어요. 경연을 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의 능력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했다. 그러면 결국 인사를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맺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뒤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의첨으로 드러나고 결국 이의첨때문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문제 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실은 이 광해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해군은 그런 게 아예 없었다는 거는 그러면 주역과는 아예 거리가 멀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때 인조 때도 좀 그런데 이 광해군은 특히 보면 결국 광해군을 임금으로 만든 사람이 북인의 정인홍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인홍이 이제 선조 말년에 뭐 대사원까지 하고 뭐 이러면서 거의 목숨 걸고 광해 쪽에 줄 서가지고 반대쪽에 있던 영희정 유영경이라는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공격하는 때 보면 이 사람은 주역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합니다. 세자로 만드는 데 아주 그 주역을 통해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저겁니다. 선조 41년에 신이 들으니 주역에 그 불과 방지 종 혹 장지 흉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소각에 나오는 말인데 이 지나치게 방비하지 않으면 따라와서 간혹 해침으로 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하게 현재 있는 걸 잘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다는 얘기 밖에서 뭔가가 와서 이게 친다 뭐 이 말을 인용하면서 상가 전하께서는 종사의 대개를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과거의 전철을 거울 삼아서 간흉들의 정상 영희정 보고 지금 간흉이라고 부르면서 광해군을 세자로 삼아가지고 왕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저렇게 노골적으로 해야죠. 이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영경이 바로 저 영희정 영경이 세자를 동요시키고 종사를 위태롭게 한 죄를 빨리 들추어 정당한 형불로 다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자를 동요해당 이때 저 세자는 광역을 말하거든요. 임진왜란 때 어느정도 인정되어 있었던 근데 유영경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딱 썼던 말이 소가 소가라는 거는 뭐냐면 허물이 적다라는 소가게인데 그 괴 밑에서 세 번째 양효 양효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산이고 오래 머물고 이거는 움직이는 우레고 그러니까 지그시 오래 머무는 게 이제 그래야 허물이 적다. 뭐 이런 그래서 저 괴 이름이 소가게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서 유영경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면 우리가 주역을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게 되면 방금 나온 저 말은 주공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주공이 글을 쓴 거고 그거를 공자는 다시 이제 하나하나 다 풀이 했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그 중에 따라와서 간혹 해친다는 말을 어떻게 푸냐면 그 흉암이 어떻게 하겠느냐 매우 심하다. 그러니까 저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선조도 주역을 좋아하니까 그럴 듯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정인홍 입장에서 당시에는 주역을 굉장히 정확하게 쓴 예라고 할 수 있고 광해군 얘기보다는 결국 그 시대에 주역을 제일 정통했던 사람이 정인홍이기 때문에 정인홍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광해군은 5년에 그렇게 해서 임금을 만들었어요. 광해군이 올라오라고 경상도에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하니까 계속 사양하면서 상소를 하나 올렸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인홍이 주역을 악용한 경우에 저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임금이 지금 전혀 이걸 잘 모르니까 놀아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가복은 데 전하께서 자모형제 변을 당한 것이 순인금과 정나라 장공이 당한 것보다 더 심한 점이 있으니 전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랬는데 왜 저 얘기를 하냐면 순인금이 바로 신아버지, 계모, 계모가 난 동생 이 셋이서 죽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순인금의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기다 적용을 하면 자모라고 딱 한 건 뭐냐면 임목대비하고 영창대군을 죽여야 된다는 논리를 만드는 건데 사실적으로 애당점은 말이 안 되는 게 임목대비나 영창대군이 자기를 죽이로 한 적이 없어요. 생사에 탈 걸 자기가 지고 있다고. 이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그 얘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줄줄이 줄줄이 저기 나오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결하여 임목대비해 세력을 의지하고 영창을 가담시켜 명분을 셉니다. 어쩌저쩌쩌 하면서 그다음에는 주역의 그것도 딴 궤도 아니고 겸괴. 겸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괴. 겸괴는 아까와 비슷했는데 겸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는 공개잖아요. 이거는 땅. 밑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산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겸괴. 이거 보세요. 땅이 있는데 원래 산이 어디 있어야 돼요. 땅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 상이 땅 밑으로 하. 내려가서 땅 밑에 있으니까 자기를 낮추었다 해서 겸손하다고.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높은 사람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괴가 여섯 효 전체의 풀이를 보면 저게 사실상 주공을 말하는. 주공이 물론 형제들을 죽였죠. 최숙이 발랄 먼저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남을 침략하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주역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인홍에 대해서 지금도 양면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제가 주역만 놓고 보면 정인홍은 선영도 했죠 물론. 그렇게 해서 광해군을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광해군을 오도하는데도 또 주역을 저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해군은 마무리하면서 보면 그 광해군은 어떻게 보면 심약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반정 비슷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적통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뭐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왕이 되려면 기왕 됐으면 넘어서야 돼. 이제 저 사람은 그 왕감이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광해군 때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푸닥거리가 유행을 했어요. 본인도 좋아하고 풍수계획이 있었는데 이의신이라고. 아마 그 실로 검색해서 이의신에 치면 광해군 때 한 150회가 나와요. 근데 사실 풍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나오는 경우 잘 없거든요. 조선초에 천도할 때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 거 말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명한 파주천도설이에요. 교화라고 하는데 교화 파주 뭐 천도를 하려고 해요. 이게 또 이 사람이 횟가닥 해가지고. 근데 원래 이제 천도는 백성이 간절히 원할 때 하는 거지 임금이 자기가 불안할 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이 광해군이 그런데 휘둘려가지고 특히 이제 막 그 파주 천도 얘기가 집중적으로 막 그 이의신 죽여야 된다고 서인들이 계속 거의 매일 상소를 올려가지고 한 100회 이상 올립니다. 그렇게 나는 상소가 계속 올라오는 걸 실로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데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좌절되니까 차선책으로 인왕산 인왕산을 등에 끼고 동쪽을 바라보는 또 궁궐을 세우려고 그랬다고요. 그거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런 풍수 뭐 이상 이런 걸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역하고는 사실 본인은 멀 수밖에 없었죠. 이 내용을 들으니까 기존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그렸던 광해군과는 실제 광해군이랑은 너무 다르다는 걸 오늘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주역을 이제 결국에 신하들이 이제 주역을 가지고 다루게 되고 그리고 임금이 그 주역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보지 못하면은 정말로 나라가 이제 풍비박상 완전 흔들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방향성도 잃게 됩니다. 그 이제 주역이 제왕학 책인 걸 좀 이제 알겠죠. 오늘 이제 광해군 딱 들으니까 알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해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